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왜 아무보다 많이. 왜 이래 왜. 안녕 아 매일 아주. 저러면 이제 신빙성이 없어지죠. 가끔 진짜 샤워하고 어? 어머나? 있죠? 밤에? 잘 때? 지죽은 듯이 잘 때 바꿔서 하는 거네요, 전문 거를 정말 가끔 가다가 오빠가 잘생긴 날이 있어요 오빠 잘생겼다, 이렇게 해주면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좀 전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? 칭찬해줄대? 게임 잘한다는 소리 좋아해요 근데 그건 심쿵하지 않지? 심쿵할 때는 따로 있지 뭔데? 그건 알아서 생각해서 해보시고 아 맞네, 우리가 이제 갑의 위치네 이제 저번에 보니까 오빠만 빼고 다 성공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기필코 성공하겠습니다 så 안고 아이콘텍? 돈 쓰레기 이 골을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공주님 안길을 가겠습니다. 이리 와! 이걸 한다고?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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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루야! 사랑한다! 이거 올라가겠는데? 고생했어. 힘들어. 그럼 이거 할게요. 껴안고 아이컨택? 이때 아이컨택 하실 때 여름의 심박수가 많이 놀랐던가요? 아니요. 하지만 석춘이를 믿기 때문에 여기를 봐야지. 뭐라니까? 왜 안 봐, 나를? 부끄러워. 왜 이래! 왜 이래! 지금 귀가 엄청 빨개요. 다만 해도 별로 안 올라가는데? 저는 껴안고 아이컨택이요. 제가 이걸 가져가겠습니다. 왜 못해? 부끄럽다. 왜 안 올라가는 거죠? 점점 내려가는 박수! 더 떨어진 건 어떡하나요? 업어주기를 하겠습니다. 오! 예! 잠깐만! 하나, 둘, 셋! 올라가! 와, 힘 세! 와, 힘 세! 다 같이 돌자, 동네 안 바퀴! 지영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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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온다! 재밌어? 진짜 아이 같아. 평소에도 많이 업어요. 술 먹고서 취했을 때 업어가지고. 아, 또 술 먹고 취했을 때야? 아, 여기서 무슨 주정뱅이 되겠어요. 저 엉덩이 토닥토닥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머, 저 엉덩이 심하러 갔다? 심하러 갔다? 아니야, 응가야? 너 엉덩이 심하러 갔다? 심하러 갔다? 아니야, 응가야? 수치풀인데? 전원정원! 프리디영아! 어색해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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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롭힘 당했습니다 괴롭힘이네 좋았지 뭘 얼굴 뽀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써 두근두근 한겨둔 한겨둔 아우 두드러 맞고 있다 뭐야? 107! 107! 근데 지금 가슴 아파 사랑하는 나의 쭈쭈바다 저는 편지하겠습니다 되게 감동적인 내용이거든 아 알겠습니다 울 수도 있어 안녕 여보 나는 너의 사랑둥이 아기 천사 공주님 공주님 여름이야 나는 요즘 여보가 너무 좋아 왜냐하면 너무 귀엽고 잘생겼고 남주역 서강준 이현우를 닮았어 초등학생 발표회 같은데 여보 나는 사실 여보가 코인으로 코인으로 공중 공중분해 야 이거 뭐야? 공중분해 시켰을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약간 폭로우 편지인가요? 하지만 그래도 나는 여보를 사랑해 이런 걸 찐사랑이라고 하나 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사랑하자 뿅 육육관절 올라서 18 골랐습니다 이해된다고? 아니 이거는 심쿵하는 건데 나는 심장이 천렁이야 뭐? 어쨌든 심쿵이라는 건 같아요 룡룡이 좀 진지하게 임하는 것 같은데요? 아까 저 뒤에서 룡룡이 좀 진지하게 임하는 것 같은데요? 껴안고 아이콘한테 끝보다 좋아한다 해서 했는데 자기가 이거 좋아하는 스킨십이라 해서 기계는 기계일 뿐 기계는 기계일 뿐 저는요 당황시키기 당황시키기를 하겠습니다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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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래? 제가 좀 여리 받아서요? 어? 저 부시는 거 아니야? 내가 준 거잖아?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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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컷지야? 아! 너희가 짤려잘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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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짤려 어? 뭐야? 나는 너의 머리를 자를 거야 아이 진짜 짤려줘 아 아니야 아니야 콘텐츠가 아무리 콘텐츠라도 이건 아니야 당황했어 당황했어 잘해 내 머리를 부셔 재밌겠다 조금만 잘할게 아니 안 돼 어 잠깐만 내 머리 잡지 마 진짜 잘한다고? 진짜로? 진짠데? 하는 척만 하는 거지 하는 척만 할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 아니고? 진짜? 레알? 진짜요? 가짜가 아니야 뭐예요? 다 부러졌는데요? 어 잠깐만 아무리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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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잘라 조금만 어? 어? 아 전 이렇게 생머리가 아니에요 아 모형 모형인 거 같아 아 깜짝아 바꿔치기 한 거야? 네 어우 너무 똑같이 생겼다 깜짝 놀랬다 어... 열wah στα resulting 저 코스프레요 오우! 헉! 기대된다! 염리에 코스프레 복장 뭐야? 섹시 안무 나와주세요! 우와! 오오! 뭐야! 오! 오오! 뭐야! 오오! 뭐야! 오오! 개빠로! 이쁜가요? 이쁜데? 죄송한데 저 집에 갈게요 이거 막는 건가? 아 막았다 막았다 막았습니다 근데요 지금부터 저희 찬스 쓸 수 있다고요 당신의 선택은? 하나 둘 셋 다음 판 사랑에게 뺏겠습니다 그럼요 중앙을 뺏겠습니다 할 게 없네 할 게 없어 야 할 게 밑에 거 한 줄 해요? 아니 나르가 원하는 거 같은데? 보고 싶긴 한가 보네 코스프레 가겠습니다 준비되면 나와주세요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도로바무 도로바무 아 닥터스 인지야 이거? 이거 잘 어울린다 도로바무 형님 지금 진지해 왜 진지해 왜 진지해 퇴근하나요? 내가 아 나르시아는 파도 캐리했다 자 뽑습니다 어? 바깥 바꾸기 어? 바깥 바꾸기 여기서 이렇게 바꿀게요 어떤 걸 하시겠어요? 춤춰야 돼 도로바무 시작하기 전에 벌써 6 올라왔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벌써 6 올라왔는데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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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아 아 아 일단은 음 붉음이 좋았습니다 아 내가 아니라? 아니 아니요 진짜 너무 귀여웠어 여고 뺏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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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나의 쭈쭈빠다 편지를 할 건데요 즉석 편지를 한번 즉석 편지? 즉석 편지? 오빠 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네 오늘 아 이렇게 내가 오빠를 위해서 코스프레도 준비를 해봤어 응 오빠를 3년 동안 만나면서 나는 너무 행복했어 오빠 사랑해 사랑해 아이고 부끄러워 아 아 아 아 근데 제가 저기에 댄스가 있었는데 저거 못 본 게 너무 한이 됩니다 저거 한 번만 쳐주면 안 될까요? 아 당연하지 같이 보고 갈까 우리? 시작 시작 아 아 아 오늘의 러비 더비는 한슬이 아 감사합니다 묵직한데? 심신의 안정을 좀 취하시라고 잘 쓰겠습니다 일단 심신의 안정 잘 쓰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써야겠어요 저는 그냥 뭐 하루종일 즐거웠습니다 제일 좋아했을 거예요 다 해줬기 때문에 어 뭐였지? 그전에 뭐였죠? 솔직히 제로토에서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사쿠란보잖아요 아 사쿠란보 너 그것만 봤구나 나 그것만 봤구나 야 너 나만 봤구나 너무 강렬했어요 너무 강렬했어요 나 나만 봤구나